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어댑트 투 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트 투 줌이라는 기능은요. 스냅,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그리드 타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나온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이 기능을 잘 모르고 큐베이스 최신 버전을 씀에도 이 기능을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옛날 큐베이스 5 시절이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언제 굉장히 많이 쓰느냐면 이렇게 샘플 놓고 요즘에 비트메이커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아예 프로젝트 향에 놓고 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누구나 유용하게 쓸 거고 저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왼쪽에 바로 스냅 버튼 있죠? 이 스냅 버튼이라는 건 쉽게 하면 자석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눈금, 그리드 그러니까 눈금에 딱딱 들러붙게 해주는 그 기능이죠. 그래서 스냅 버튼을 끄면은 당연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보통 오디오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영상 편집 이런 거 할 때는 스냅 버튼을 끄죠. 그런데 박자에 딱딱 맞춰가지고 미디를 찍던가 아니면 샘플을 이렇게 배치하던가 할 때는 칼박을 딱딱 맞추고 싶을 때 스냅 버튼을 대부분 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그리드 타입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 뭐냐면 마디에 맞춰진 거예요. 제가 임의로 그래서 미디를 찍진 않았지만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마디로 된다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있는데 이게 중간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디. 움직여도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이게 마디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스냅이. 스냅이 이렇게 마디로만 움직이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스냅을 끄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냅을 켜고 마디로 수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셨을 때 이거를 마디로 하려고 그러면 다음 마디, 다음 마디 이렇게 가면 갈 때 이거 한 칸만 움직이고 싶은데 이럴 때 힘들 때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바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비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박이에요. 우리나라가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그 사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축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움직이지만 박자로만 움직여요. 확대를 해도 엄청나게 확대를 해도 박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큐베이스를 예전부터 써오신 분들이 이렇게 비트 메이킹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 유즈 퀀타이즈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를 창에서 16분의 1이나 여기 바로 있죠. 16분의 1이나 32분의 1이나 아니면 8분의 1이나 여러분들이 해놓은 퀀타이즈 세팅 값에 세팅 값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냅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16분의 1로 되기 때문에 한마디가 16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스냅이 그대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6비트, 8비트, 4비트 물론 32분 음표, 64분 음표도 쓰려면 쓸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리듬 기본 단위를 얘기할 때 4비트, 8비트, 16비트 이 정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1로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 하이햇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기도 하고 뭐 또 이걸 통째로 또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킥을 여기다가 배치할 거를 여기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즈 퀀타이즈를 무지하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제일 밑에 어댑트 줌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서론이 길었어요. 이건 뭐냐? 줌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는 이거 아니면 쓰기 너무 불편해질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쭉 줌을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스냅을 이동하는 게 눈금 보이시죠? 이 눈금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 그러니까 마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확대를 해볼까요? 그럼 확대를 해보면 눈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16분의 1처럼 이렇게 8분의 1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마디수를 보니까 8분의 1로 움직이죠?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눈금이 더 나누죠? 그러면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냅이 켜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16분의 1보다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2분의 1까지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예 비트 메이킹을 하시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바로 기능입니다. 어댑트 투 줌이고요. 줌을 확대하면 할수록 눈금이 더 세면 그러면 64분음표, 128분음표까지도 바로바로 스냅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저는 원래는 오디오 에디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스냅을 풀고 작업해요. 영상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스냅을 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확대하면 너무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128분음표나 뭐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스냅을 안 풀고도 얼추 작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때에 따라서 스냅을 풀고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딱딱 박자를 맞추고 싶거나 스냅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스냅을 킨 채로 확대해서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어댑트 투 줌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꼭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피아노를 창 안에도 있습니다. 어딨냐면 여기 위에 보면 스냅 버튼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어딨냐면 여기를 누르시면 그리드 타입이랑 눌러보시면 유즈컨 타입. 이게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여태껏 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댑트 투 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놓고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트 찍으실 때 축소를 하면요. 이렇게 축소를 하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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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축소 확대를 더 해서 들어가면 한 칸이 더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더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눈금이 여러분들이 줌하는 그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바꿔가면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어댑트 투 줌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어댑트 투 줌 설정하셔가지고 아주 앞으로 큐베이스 작업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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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